봐! 수정 봉우리야! 겨울에 점령이 사는 곳이지 전설 속 소신이 깨어난다 바로 이곳이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기만 해! 위험의 저항 불러서! 마법의 점령 네 발을 지켜라! 안 돼! 제발! 겨울! 겨울의 점령에 대해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지 혹시 본 적 있어? 브라이어 형! 나 좀 봐! 상상 초월! 숲속 어드벤처! 빼봐! 내가 구해줄게! 불이 되어 불앤불의 신비한 모험 5월 18일 대개봉 5월 18일 대개봉